안녕하세요 메가서디 고2 여러분 해석은 김기철, 김기철 선생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겨울방학 때 공부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 조카도 있고요 저희 이웃집에 있는 아이도 고2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질문 종종 받았었냐면 무얼 공부해야 되죠?도 일단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얼마나 공부해야 됩니까?의 질문도 제가 거의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겨울방학 동안에 무얼 공부하며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아직 수능까지 시간은 좀 남았지만 여러분들 이제 고1이 끝났으니까 대충 감은 오시죠? 아 고등학교 범위는 이 정도구나 나 이제 고2니까 이제부터는 그래 수능을 조금씩은 준비하자 이런 마인드는 꼭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배로부터 많이 들었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영어는 절평인 건 여러분도 알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고2 때 영어를 좀 웬만큼 마스터하기를 배운의 사람들이 추천을 합니다 막상 고3에 올라가다 보면요 국어 공부 많이 해야 되고요 수학 당연히 많이 해야 되고요 특히나 탐구 공부할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영어 공부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을 하고요 실제로 그래서 N수생들 아주 많은 학생들이 고3 때 다른 과목은 공부 좀 열심히 하는데 영어 공부를 많이 줄여서 영어를 망한 학생들이 꽤 많아요 이제 그런 걸 막으려면 고2 때 어느 정도 이제 수능적 공부는 꼭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특히나 지금 겨울방학에 그럼 이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학습량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 선생님 얼마나 공부하면 돼요 영어? 우리 아직 수능 많이 남았죠? 그래서 제가 감히 추천드릴게요 단어 외우는 시간은 별개로 하고요 단어는 무엇으로 얼마나 외우는지는 조금 이따 다시 또 설명드릴 겁니다 단어 외우는 시간은 빼고 자기한테 순수 공부 시간이 겨울방학에는 하루에 1시간이면 돼요 1시간 만드세요 막상 고2 학교를 올라가게 되면 하루에 영어 공부 시간 1시간이 거의 안 나와요 실제로 학교 과제를 해야 되고요 학교 진도를 따라가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1시간이 안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저는 겨울방학 때 야 우리 빡세게 3시간 하자 이런 주의가 아니에요 아직 수능까지 시간은 남아 있으니 우리가 겨울방학 때 할 거는 완전히 해석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아는 기본적인 망고불민의 진리 하나 얘기할게요 영어 뭐를 끝냈으면 90% 끝난 거지? 영어요? 어휘하고 해석되면 90%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까지 시간은 있으니 아직은 문제풀이 공부는 당연히 아닙니다 지금 해석을 완전히 잡으라는 얘기예요 어 고1하고 고2와 고3의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3은요 혹시 고2학생들 알 수도 있겠지만 혹시 모를까봐 말을 할게요 수능은 평균 장문독회 빼고요 16줄이 짧은 문장이 짧은 글이 16줄에서 22줄입니다 장문독회 빼고 평균 문장의 수는 7문장으로 구성돼 있어요 대충 계산이 되시죠 아 수능은 평균 2.5줄이 한 문장이구나 고1 때랑 완전 다른 게 또는 고2 때와 다른 게 뭐냐면 고1, 고2, 고3이 점점 문장의 길이가 늘어납니다 단순히 해석의 단어 수거 문제가 아니라 문장 길이가 길어나게 되어 있고요 무슨 이상한 구조 같은 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해석은 방학 안에 잡기만 한다면 여러분들 올해 1년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 수능 준비까지 공부가 엄청나게 수월해지고요 특히나 6월, 9월에 모의고사 성적 자체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학습량은요 단어 외우는 건 빼고 하루에 1시간 오로지 해석 공부에 투자해라 그러니까 수업 듣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닌 거야 수업 듣고 복습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습을 하고 채화하는 거 있죠 제가 이따 채화하는 것도 말씀드릴 겁니다 배웠으면 자기가 한 번도 보지 않은 지문을 끼영끼영 해석 연습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걸 합쳐서 하루에 1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해석 위주의 공부는 꼭 잡으셔야 되는데 포인트 하나 있어요 영어는 우리말보다 더 쉬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고 있느라고 얘기하실 텐데 제가 물론 영어 선생이니까 이 말하는 건 인정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보다 영어가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세종대왕님 되게 존경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영어가 한국어보다 훨씬 쉬워요 지금 동의 안 하시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단어 수거를 잘 모르니까 동의가 안 될 텐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말은요 어순을 바꿔도 서로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영화를 좋아한다 바꿀게 영화를 나는 좋아한다 바꿀게 나는 좋아한다 영화를 또 바꿀게 좋아한다 나는 영화를 어떻게 얘기해도 서로 이해가 됩니다 한국어는 왜냐하면 은느니가나 을률의 조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영어는요 철저하게 어순대로만 해석하면 돼요 자기 마음대로 막 수설 섞으면 안 되고요 무조건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의 어순대로만 해석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영어고 그러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게 하나 있어요 제 교재 안에 문장 해석의 원리에 있는 내용을 하나 몇 개 뱉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세 개의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한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어순대로 해석하는 것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래요 자 뭐냐면 첫째 누가 봐도 이거 웨더 날씨 아닙니다 문장의 주어는 컴포니에요 회사는 그럼 웨더는 뭐냐 아 동사구나 아 웨더가 동사일 땐 내가 아는 날씨가 아니라 뜻이 바뀌는 거구나 참고로 버티다 견디다의 동사고요 매해 EBS 교재와 6월 9월 수능에 나오는 어이예요 아 이거 품사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구나 회사가 어려움을 견딘다에요 두 번째 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잘못 해석하는 게 있었어요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탐이 제인을 사랑한다 이 뜻이 아닙니다 영어는 철저하게 동사를 찾으면 90% 끝났어요 동사 앞에 얘가 무조건 주어입니다 동사 앞에 명사는 그럼 그 앞에 있는 녀석은요 목적어가 튀어나갔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탐을 제인은 사랑한다에요 또 밑에 문장은 뭐냐 무조건 영어는 어순대로 가거든요 그 다음에 전치사 명사는 습관적으로 열고 닫으세요 수식 어구에 불과합니다 가운데 전치사 명사 또 전치사 명사에요 자 끊어볼게요 누가 봐도 이 문장의 동사는 아인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요 영어는 반드시 동사 앞에 명사 있죠 명사라는 게 있어야지만 은는이가의 주어가 돼요 다시 동사 앞에 명사가 있어야지만 은는이가의 주어가 되는데 동사 앞에 뭐가 있어? 수식 어구에 불과한 것밖에 없는 거야 명사가 없어요 어려운 말로 그냥 우리가 이런 거를 도치구문이라고 그래 아 동사 앞에 명사가 없으면 주어는 동사 뒤에 있구나 그래서 동사가 이즈가 아니라 압니다 피터와 제임스 두 명 나왔으니까 피터와 제임스가 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 뭐냐면 고2 때 일단 이거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지 영어는 철저하게 어순대로 해석을 한다 일단 이런 기본 바탕 하에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고3은요 보통 2.5줄 3줄 가장 제가 기억나는 건 7줄까지 나온 문장이 있어요 한 문장이 우리나라 말 구조에 없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구조에 없는 게 뭐가 있냐면 한국어는요 꾸며주는 말을 반드시 앞에 쓰거든요 자 예를 들면 똑똑한 애기 뭐 예쁜 아기 뭐 귀여운 아기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말 구조에 없는 게 있어 후치수식 가로 열고 닦고 있습니다 영어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구조가 있어요 이게 고1 때랑 달라요 고3 때는 기본 문장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말했지만 2.5줄 3줄이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는 구조를 거의 대부분 고2 때부터 나오기 시작하고요 고3 때는 거의 모든 문장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꾸며주는 구조를 아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좀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영어는 100%짜리가 있어요 명사 다음에 ing나 과거 분사가 나오면 무조건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목을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무슨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의 제목을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명사 뒤에 후나 위치나 wh가 나오는 말들은 기본적으로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는 말입니다 그럼 제가 짧은 예문이지만 미친 개가 있어요 명사 다음에 ing가 나오면 무조건 후치입니다 짓고 있대요 모든 사람에게 자 전사 명사는 열고 닫으세요 자 길에 모든 사람에게 짓고 있는 미친 개가 잡혔다 두 번째 난 아무것도 없다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는 기본적으로 후치해요 난 쓸 게 아무것도 없다 전사 명사 내 보고서에 그 다음 보자 그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 선행사는 사람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명사 다음에 훈나 위치는 기본 후치해요 예외를 배우기 전까지 그는 아들이 있대 어느 후는 해석 안 합니다 이런 아들이 있대요 어떤 아들이냐 has, have 갖고 있어 왔대 심각한 병이 있던 아들이 있습니다 밑에 예문 사람들은 때때로 동사 앞에 끊을게요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을 똑같아요 명사 다음에 후나 훈이나 위치나 wh가 나오면 구치해요 그들이 사랑하는 제가 지금 일부러 짧은 문장으로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수능은 얘보다 더 길고요 제 문제 문장 해석의 원리도 이거보다 긴 문장들인데 뭐냐면 방학 안에 이거는 끝내어야 돼요 영어 해석 물론 단어수건 계속 외워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끊어주고 묶어주고 구조를 보는 연습만은 끝나야 돼요 그래야 고2 때 내신을 공부하던 아니면 모의고사를 보던 내년에 수능을 공부하던 영어 해석을 잡습니다 계속 말씀 꼭 드리는데요 얼렁뚱땅 해석하는 거 많은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중학교 때 단어를 많이 외운 거야 이 속대말 단어빠라고 하지 아는 단어를 동원해서 문제를 푸는데 항상 1등급이 나오는 거야 고1 때 근데 그때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고3은 고1과 다르고요 고1과 고2도 모의고사 난이도가 완전히 다르고요 고1 교과서와 고2 교과서는 난이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해석은 꼭 잡으셔야 이게 나중에 수능을 위한 거든 내신을 위한 거든 공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 기억나시죠? 하루에 1시간 나 해석 공부는 한다 둘째 해석은 무조건 어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해석하는 걸 공부를 한다예요 자 그 다음 내용 갑니다 자 이제 4번 어휘입니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내용 중에 얘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어휘장 외우는데요 어휘장 외울게요 저 추천해요 갖고 계신 어휘장이 있으면 그냥 계속 공부하세요 바꾸라고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혹시 자기가 산 어휘장이 없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후회하지 않을 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어휘라는 게요 단어 수가 있잖아요 모든 단어가 똑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뭐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 애니시아라는 꽃 아세요? 자 이 말을 왜 얘기하냐면 만약에 주어가 애니시아라고 해보자 애니시아는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를 할 때 어느 나라 말이든 간에 명사는요 주어나 목적어예요 주어나 목적어의 명사는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영어로 읽어도 대충 뭔 말이지는 않아요 대충 아 애니시아가 뭐가 있나 보다 또는 I love 애니시아가 있어 나 애니시아 몰라도 그냥 애니시아를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모든 언어의 공통점이야 얘가 해석이 안 되면 문장 전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서술어입니다 동사와 형용사입니다 동사 형용사가 해석이 안 되면 문장 자체 해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동사 형용사를 모르잖아 해석을 해놓고 나서 답이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아는 해석이 아닌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아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휘도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가장 먼저 꼭 알아야 될 게 그러니까 수능 범위 또는 고2 내신 범위에서 중요한 게 동사 해석이에요 동사와 형용사 해석은 반드시 돼야 돼요 명사는 몰랐으면 추가로 나중에 암기를 계속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 단어를 외우는 거에 우선순위가 있구나 필수 동사 형용사는 꼭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 명사 외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명사 외우는 거구나 그러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 온라인 게시판에 오신 다음에 좌측 메뉴에 가면 좌측 메뉴에 공개 자료실이 있습니다 공개 자료실에 클릭을 하시면 겨울 방학 공부할 자료를 올려놨어요 필수 동사 효용사가 있고요 필수 다이어라는 게 있을 거야 필수 동사 효용사는 무조건 싸그리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고1과 고2의 차이점을 얘기할게요 고1은요 어휘 중에 다의어 있죠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별로 안 나와요 고2 때부터 미친 듯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단어를 아는 것 같은데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이 나오는 게 다의어예요 제 자료집에 있는 필수 동사 효용사도 외웠으면 꼭 다이어도 외우시길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휘 시간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하루에 겨울방학에 한해서만은 제발 50개씩만 외웁시다 여러분 50개씩이요 30을 외우면 이론저론 1500개 두 달이면 2000개 엄청나게 많이 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공부하시고요 자 지금 제가 지금 써인 건 다이어들이에요 마흔 학생들이 거의 해석을 못했던 문장입니다 근데 짧은 기본 문장입니다 이건 아까 있으니까 뺄게요 마흔 학생들이 난 할 거다 너가 옴 진짜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윌은요 조동사라고 해서 동사 원형이 나올 때만 할 것이다야 일반 동사가 있습니다 원하다의 뜻이고요 필수어위에 들어갑니다 난 너가 오는 걸 원한다예요 그 다음 웰 있죠 그녀는 꾀 꾀가 아니겠지 웰이 형용사가 있어요 건강한입니다 그녀 건강하니 여행할 수 있는 충분히 지금 제가 다이어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엄마는 잘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말로요 뭐뭐를 하다가 나오려면 뒤에 어려운 말로 목적어 있죠 목적어는 명사예요 두 더스 디드 다음에 명사가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하다의 뜻입니다 뒤에 명사가 안 나오면요 두의 가장 기본 뜻은 살다 지내다의 뜻이에요 우리 엄마 잘 지내신다의 뜻입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그런 거예요 단어를 외울 때 아까 제가 우선순위 말씀드렸잖아 지금 이 글의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동사형용사입니다 동사형용사가 해석이 안 되면 문장해석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동사형용사 다이어는 꼭 암기를 하시기를 제가 정말 조카라고 생각하고요 강력 추천합니다 조카였는데 안 하면 저를 죽여버렸어요 정말로 반드시 공부하세요 그 다음 체화하는 과제 수업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제 강좌를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혹시 저랑 수업하면 성적 올라가나요? 아이고야 제가 이 수업을 이 말을 현장에서 얘기하고 내가 얼마나 빈정상했는지 알아 내가 내 수업 들어가면 성적 올라가니 애들 중에 맨 앞에 두 명이 아니오래 정말 빈정상해가지고 두 시간 내내 근데 팩트예요 안 올라가요 그럼 딱 이제 이 말 듣자마자 또 이제 끊은 사람이 있죠 듣지 말자 자 안 들으시면 후회합니다 자 뭐냐면 수업을 선생님한테 들었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업을 듣고 내가 정리를 했으면 이제 뭐해야 돼? 자기가 한 번도 보지 않은 문장을 체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 듣고 교재로만 복습하는 거는 진짜 자기 실력이 아니에요 아 교재 다 써있는데 그게 자기가 해석한 건가? 수업 시간에 한 거 그냥 리마인드 하는 거지 자기가 한 번도 하지 않는 걸로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요 책까지 말씀드릴게요 마더텅 검은색이 있습니다 유형별인데요 고1 기출 고2 기출 고3 기출 다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추나는 게 뒤에 해설지에 자 자 그 본문 전 지문의 구문을 다 끊어놓고 묶어놓고 전부 다 구문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혼자 자습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근데 자습하기 전에 반드시 이론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배워야 돼요 뭔가 배웠으면 자기가 그 책으로 채화를 하면 되는 건데요 제가 또 등급을 딱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모의고사 기준으로요 만약에 자기가 3등급 이하더라 이하야 이하니까 3, 4, 5, 6, 7, 8, 9을 얘기하는 거 이하니까 자기가 3등급 이하라면 속된 말 해도 되니 쪽팔리다 생각하지 말고 고1로 시작하세요 상식적으로 고1 기출 문제도 해석하지 못할 학생이 절대 고2 거 고3 거 해석 못합니다 고2 내신 절대 해석 못합니다 자기가 만약에 정말로 3등급 이하더라 모의고사 기준으로 그러면 고1 기출 문제로 배운 다음에 자기가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단어수가 싸그리 외우시고 이걸 언제까지 하라고요 2월 말까지 하는 겁니다 나 계약하기 전에 고1 거는 완전히 끝낼게요 선생님 제가 고2 완전 노베이스지만 3월달 학교 갈 때는 친구만큼은 해서 갑니다 를 만들어 놓으시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늦게 보시죠 1, 2등급 학생은 어떻게 하면 돼? 고2 거 그 다음에 1등급이야 선생님 저는 고1 때 아 만점 아니면 하나죠 틀린 게 그럼 고3 거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채화를 하시면 언제까지? 2월 말까지 2월 말까지 그 정도 해석 공부량이면 고2 때 올라가서 내신 모의고사 절대 문제 없습니다 근데 특히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노베이스라고 여기는 분들 고3 때 노베이스면 정말 1년 만에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니 너무 힘들어요 고2 올라가는데 노베이스야 정말 문제 없어요 2년이면 충분하고도 남으니까 꼭 해석하는 방법 배우고 복습하고 고1 걸로 완전히 2월 말까지 체화하고 나서 3월 달에는 친구들과 비슷한 실력으로 학교를 가시기를 제가 간절히 응원해 드립니다 자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